한국국토정보공사 이용문이 선우종원에게 한 말 참모총장도 알고 있고 벤플리트 사령관도 우리 거사 계획을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주한미국 대사 무초는 반 이승만 계열 정치인들을 상대로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은 한국군 수뇌부를 상대로 해 각각 이승만 낙선 장면 당선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벤플리트는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미국 측의 반 이승만 태도를 암시하고 한국군이 이승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종찬은 군이 정치에 동원되어선 안된다는 선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이용문 작전국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이승만을 제거하는 쿠데타 쪽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다 박정희 차장은 주도적 역할을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용문의 충실한 보좌관이었다 박정희 차장의 직속 부하였던 이그량 편제과장은 이용문, 박정희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취기가 돌자 이, 박 두 사람은 농담처럼 이상한 화제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계 대대만 부산으로 보내면 정권을 간단하게 뒤엎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장이 군인이 무슨 쿠데타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참견을 하니 두 사람은 아니 농담이야 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개헌 문제로 친 이승만 시위와 야당의 반대 미국 측의 음모설로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은 이종찬 총장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상자째 들고 자주 육본을 찾아와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유진산 의원 등 야당 측에서도 이 총장에게 자주 사람을 보냈다 이종찬 총장이 유사시의 임명권자인 이승만의 병력 동원 명령을 따를 것인가 작전지휘권자인 벤플리트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때 부산에는 전투병력이 없었다 원형덕 소장이 지휘하는 소수의 헌병들이 있을 뿐이었다 이승만은 부산에 개험령을 내릴 경우 동원할 부대를 수중에 갖고 있질 않으니 답답했다 어느 날 신태영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총장을 찾다가 없으니 이용문 작전국장을 바꿔달라고 했다 병력을 차출하여 부산으로 보내 원형덕 소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난 이용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작전국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파병은 못합니다 전쟁 중인데 병력을 빼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콱 내려놓았다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일원에 비상개협령을 선포하고 개협사령관의 이종찬 육군참무총장 영남지구 개협사령관의 원형덕 육군소장을 임명했다 부산 근교의 금정산에 공비가 출몰한 것이 개협사유였다 고 서민호 의원은 생전에 이 사건이 김창룡 육군 특무대장에 의해 날조된 것이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중재수들을 불러내 공비로 위장시키고 사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범석 당시 내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제아세력의 한 중진이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공비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일러받쳤는데 나는 지금도 그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작서를 부인했다 5월 26일 아침 개협군은 부산에 있는 임시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가 검문에 불응한다고 국회의원들을 태운 채 헌병대로 끌고 갔다 끌려간 의원들 가운데 서범석 의원 등 5명은 국제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6월 2일에는 곽상훈 의원 등 6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11명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이었다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선우종원도 공산당 혐의를 받고 피해다니다가 미 8군 정보초의 주선으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단 하나 망명했다 야당 탄압에 앞장선 것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들이 포진한 치안국 사찰과 김창룡의 육군 특무대 원용덕의 헌병대였다 군정시대의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도 반민투기를 피해 헌병대에 들어가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쫓던 솜씨를 반 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 사냥에 발휘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친일 경찰들을 도구로 반 이승만 세력은 미군과 미국 대사관을 지원 세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통근차가 헌병대로 끌려간 26일 오후 4시 대구 육본에서 열린 참모회의는 격양돼 있었다 이종찬 총장의 생전 증언 국회 사태를 보고하면서 김종평 정보국장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했다 나는 군이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참모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뒤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 시간쯤 지나니 각 부대에 보낼 훈령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해서 상황실에 갔더니 칠판에 군은 동요하지 말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만 다하라는 요지가 쓰여 있었다 육군 장병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유명해진 이육군본부 훈령 217호는 이용문 국장을 대리해 참모회의에 참석한 박정희 차장이 기초한 것이었다 요지는 이러했다 군은 국가 민족의 수호를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 예속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별천무쌍한 정사에 좌우될 수 없는 국가와 더불어 영구 불멸이 존재하여야 할 신성한 국가의 공기임으로 군인 된 자, 수화를 막론하고 국가 방위와 민족 수호라는 본분을 떠나서는 일거수일투족이라도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치 변동기에 처하여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식, 무의식을 막론하고 정사에 간여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다면 누란의 이 위기에 있는 국가의 운명을 일조의 멸망에 연에 빠지게 해 한을 천추에 남기게 될 것이다 충용한 육군 장병재군 거듭 재군의 각성과 자중을 촉구하니 여하한 사태에서라도 각자 소임해 일심분란 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이종찬 시인 구상은 1970년대에 한신문의 회고담을 연재하면서 이 훈령을 쓴 사람의 이름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썼다 박 대통령은 이 글을 읽고서는 측근들에게 구상선생은 별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구먼 하며 웃더라고 한다 육군 작전국 차장 박정희 대령이 기초한 육군 장병에게 고함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부산지역의 계엄군을 파견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원영덕 소장 휘하에 헌병대 2개 중대 병력에만 의존해야 했던 이승만은 불안했다 이승만은 이때 경찰과 특무대를 통해서 육본내의 흥사단 인맥이 장면 정 총리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었다 육본내의 평안도 인맥이라고 하면 평양 출신인 이용문 국장의 핵심이다 이용문은 평양고보 후배인 장면 전 총리의 비서실장 선우종원과 접촉해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고 부추긴 적이 있으므로 그 정보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육본의 훈령이 예아 부대에 내려간 이튿날 펜플리트 8군 사령관은 부산에 내려와서 라이트너 대리대사와 함께 이승만을 만났다 라이트너가 미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이런 요지의 대화가 진행됐다 펜플리트 본관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질서를 유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투부대의 이동은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승만 나는 부산에서 시위자들이 다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했어 선포하기 전에 나는 이종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원용덕 장군을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했고 동의를 받았지 그런데 불행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종찬 총장이 나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인데 나는 그를 해임할 생각이오 템플리트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다카와 조국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이 총장은 군대가 국내 정치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집처럼 갖고 있는 인물임을 본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그는 원용덕 장군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소 계엄령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고 오직 그 자신의 명령만 따르라고 말이오 이종찬 총장을 내일 아침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명령했소 그를 해임할 것이오 템플리트 이 총장의 해명을 들으시면 각하도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 꼭 그를 해임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후임 총장은 최선의 임무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이승만 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오 벤플리트 백선엽 장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군 3군단은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놓치게 되겠지만 말씀입니다 이승만 장군과 대리대사는 1단의 깡패들이 우리의 적에게 매수돼 국회를 장악한 다음 깡패 출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이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자들을 체포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했소 한국의 장례가 걸려있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내가 한국과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오 이승만 이승만은 적과 내통한 국회라고 표현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과 내통한 국회가 장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라이트너 대리대사는 이승만과의 회담을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이승만이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만 많은 장교, 관료,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과 같이 말로써 설득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5월 25일에 계엄령 선포 직전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곧 국회를 소집 대통령 선거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밀약을 했었다 그 간선에서 이승만이 당설된 가능성은 전무했으므로 이승만은 계엄령 선포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건곤일척의 선제공격을 한 것이었다 5월 27일 대통령의 호출 명령을 받은 이종찬 총장은 이 대통령이 원용덕 소장을 시켜 자신을 체포하고 총장을 교체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찬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28일 아침 일찍 이종찬은 김종평 정보국장과 심원봉 육군 헌병 사령관을 데리고 미 8군 사령관 전용 열차 편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역에는 미 대사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종찬은 이 승용차를 타고 송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 관사로 가서 미 해군 무관과 만났다 여기서 식사를 한 뒤 부민동에 있던 임시 경무대로 가니 벤플리트가 와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갔다 이승만은 이 순간 경찰, 헌병, 특무대, 우익단체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의지하여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그 국회를 지원하는 미 대사관 그리고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육본의 연합세력과 맞서고 있었다 이승만이 꼭 승리할이란 판단이 서지 않는 세력판도였다 이날 아침 이승만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앞면 근육도 실룩거렸다 그는 이종찬에게 쏘아붙였다 왜 자네는 나라에 반역하려고 하는가 각하, 작전지휘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는 군대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것 각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네가 나를 훈계하나 이종찬 총장은 미리 써간 사표를 냈다 이승만은 다소 누그러졌다 그는 아직은 자네만 민내라면서 사표를 돌려주고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오후 회의에는 이승만, 이종찬, 벤플리트 외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원용덕 장군도 참석했다 이승만은 내가 잘못했든 자네가 잘못했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종찬은 부산지구의 계엄 업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고 옆에 있던 원용덕은 반발했다 벤플리트는 듣고 있다가 한국 정치엔 관여할 입장이 아니지만 나에게 작전지휘권이 있는 한 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부산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용덕은 병력 없이 계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했지만 벤플리트는 딱 잘라서 거절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군으로 1개 대대도 동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암호명 반정 5월 28일 라이트너 미국 대리대사는 미 국무부에 전문을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잡아간 국회의원들의 석방 의원 및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최후 통첩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유엔군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였다 이 건의를 접수한 미 국무부 북동아시아과장 케네스티 영은 다음 날 사태가 악화되면 유엔군이 부산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 4단계 행동안을 기초하여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앨리슨에게 보고했다 30일 국무부는 부산의 미 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낸다 만약 유엔군이 부산에서 경찰관을 행사하든지 계엄령을 펼 경우 한국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니 알아보라는 요지의 지시였다 부산 정치 파동에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보다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가 이승만에게 더 강경했다 미국 대사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실각시키려 했고 미군은 이승만이 유엔군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5월 31일 오후 라이트너는 대통령을 찾아가 계엄령의 즉각적인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미국 정부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승만은 서한을 읽어보고는 말했다 귀한은 귀국 정부의 계엄령이 곧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하시오 곧 이라면 이틀 뒤입니까? 2주 뒤입니까? 곧 해제할 거요 2분 뒤가 될 수도 있고 두 달 뒤가 될 수도 있소 미국 정부의 계엄령 해제 요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자유를 되찾은 국회는 간선을 통해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고 대사관에선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 계산에 넘어갈 이승만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장면을 대통령으로 미는 이유를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켜 휴전 협상을 적당히 마무리 짓는데 유순한 장면이 협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만이 미국과 맞섬으로써 한국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이승만을 가까이서 관찰했던 그의 미국인 고문 로버트 T. 올리버는 건국의 내막이란 저서에서 이런 요지로 기록했다 대통령은 나를 이해하려면 나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신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 강하게 밀려올 때는 가위를 갖고 정원에 나가 나뭇가지를 정리하든지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다 나를 데리고 갈 때는 대화는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지도자가 항상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이 장기적 안목이 아닌 급변하는 상황에 임기응변하는 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장기적 안목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가를 가족의 확대판으로 보는 공자의 이상을 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정치제도라면 민주주의건 귀족정치건 국가사회주의건 무방하다고 믿었다 이 당시 이승만의 정치관은 집권한 뒤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박정희와 비슷했다 민주주의를 하느님과 같은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 본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장교들은 이미 민주주의란 강력한 외래 사상에 세뇌되어 있었다 이종찬 총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정례혁 당시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 육본의 참모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야당 탄압과 계엄령 선포에 반대한 것은 소박한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 민주주의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독재는 우리의 적이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미군과 쉽게 동조하게 됐습니다 5월 31일 라이트너 대리대사는 익명을 요구한 저명한 한국군 중장이 미국 대사관에 대하여 유엔에 의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만약 부산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을 때 유엔군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라고 물어왔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나중에 라이트너는 미국 정부가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 남겨놓은 역사 증언에서 이 육군 중장이 이종찬이었다고 밝히고 이 총장이 이승만 제거 구태타 계획을 타진해왔었다고 말했다 라이트너의 보고를 접수한 국무부 북동아시아 과장 영은 6월 2일까지 미국 정부의 태도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라이트너의 제안은 없었던 걸로 할 수밖에 없다 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편 도쿄의 클라크 미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5월 31일 미 육군 장관에게 이승만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승만의 행동이 유엔군의 군사적 목표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 파동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반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였다 그러면서도 클라크는 유엔군에 의한 계엄령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개 연대를 부산으로 출동시킬 준비를 해놓았다고 보고했다 이쯤 이종찬 총장, 이용문 작전국장, 박정희 차장 계열이 반 이승만 쿠테타를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쟁점으로 남는다 국방부 기관지 승리일보의 편집인 시인 구상의 증언 나는 이종찬, 이용문 두 사람으로부터 따로따로 의논 대상이 됐습니다 이용문은 이승만을 거세하는 거사 계획에 적극적이었으나 이종찬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문민 우위의 원칙을 깨트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군의 개입을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례혁의 증언 이종찬 총장이 이용문 국장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대대규모의 국군을 부산으로 보내 계엄령을 무효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장은 박정희 대령이 이 파병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이용문 국장이 보고하기를 박대령이 목숨만 보장해 주신다면 지휘를 막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작전 계획의 암호명을 반정이라 붙였습니다 인조 반정에서 딴 것이죠 당시 작전군 과장 유원식의 생전 증언 나는 이용문, 박정희와 함께 이계대대를 부산으로 보내 정권을 뒤엎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승만의 재선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은 한국군이 이승만에 의해서 계엄군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측에 대해 부산 정치파동 이전부터 공작을 해왔다 벤플리트는 이승만에 대한 미국 측의 거부감을 내비치면서 쿠데타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은 벤플리트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관망하는 태도였지만 이용문 작전국장은 달랐다 그는 미군이 이승만 제거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미국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철회한 지금 이계대대 정도의 병력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승만을 무력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도록 도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문의 보좌관격인 박정희 대령도 강경론이었다 김종평 정보국장을 비롯한 육본 참모들도 대체로 반 이승만 성향을 보였다 이들 장교는 6.25 초전에 있었던 이승만의 서울 사수 거짓방송 1.4 후퇴 때 수만 명을 얼어죽게 만들고 굶어죽게 만든 국민 방위군 사건 700여 명의 양민을 공비로 몰아 학살한 거창 사건 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 이용문과 박정희는 전 전부터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이용문, 박정희의 강경론에 밀린 이종찬 참모총장은 한때는 적극적으로 한국군의 쿠데타 계획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 총장은 그러나 미국의 지원 없이도 쿠데타를 감행할 인물은 아니었다 6월 1일 수동적인 대중도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고 따라갈 것이다 1952년 6월 초는 이승만에게는 피를 말리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미군이 곧 계엄령을 선포해 야당을 이승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란 소문이 부산 정가에 나돌아 숨어다니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의 신변을 미군이나 국군이 보호해줄 수 있다면 국회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이승만 정권은 끝나는 것이다 이 무렵 육본에서 심야 참모회의가 열렸다 증언자 안광호는 당시 총장 비서실장이었다 안광호의 부친 암병범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6.25 남침 직후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왕산에서 할복 자살했다 안씨의 두 동생도 전사했다 안씨는 문제의 심야 참모회의가 열린 날을 계엄령 선포 일주일 뒤인 6월 1, 2일경으로 기억했다 총장 전속부관 유병일 중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육본 회의실로 나간 이 참모들이 모여있었다고 한다 이종찬 총장과 유재흥 참모 차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종찬 총장은 5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관사에서 칩거 중이었고 유재흥 차장이 대리하고 있었다 안광호의 생전 증언 이상하게도 이용문 작전국장은 보이지 않고 박정희 차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병일 부관이 나에게 의제를 설명해 주었다 후방에서 공비 토벌 임무를 맡고 있는 이계 대대를 부산으로 보내 원용덕의 헌병대 병력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아주 간단한 병력이동 같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모든 참모들이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던 헌병대가 무력화되면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시각할 것이다 내가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았다 투입 병력의 지휘관으로는 박경원, 이용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걸음대고 있었다 내 느낌으로는 회의의 대세는 파병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 같았다 나는 퍼뜩 이종찬 총장을 생각했다 그분의 지론이 구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회의는 친위 쿠테타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쿠테타를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모들은 나보고 이종찬 총장 대신 유재흥 차장을 참모회의 의장으로 모시고 나오라고 했다 그때가 밤 2시쯤 나는 대령이고 그는 소장이었지만 우리는 친구 사이였다 나의 선친과 그의 선친 유승열 장군도 친구였다 나는 유재흥 차장을 지프에 태워 육본으로 가는 차 중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유재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이런 요지에 설명을 했다 잘하면 혁명이 될지는 모르겠다 성공 여부는 일선의 사정에 달려있다 군단장, 사단장급이 반발하면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성공해도 군이 혁명했다는 오점을 남긴다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벤플리트가 자주 이종찬 총장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언지를 준 것은 없다 이런 내 의견을 듣더니 유 차장이 말했다 안대령, 이러면 어떨까? 군의 정치 불개입을 선언한 지난 5월 26일 현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나는 그게 좋겠다 라고 찬동했다 유재흥 차장이 참모 회의장에 들어가더니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김종평 정보국장이 의제를 설명한 뒤 작전 참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사 참모는 일선 장병들의 사기나 군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그 판단은 인사 참모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재흥 차장이 이용문 작전국장을 대리해 작전 참모로 참석한 박정희 대령에게 물었다 박 대령은 싱긋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상부에서 결심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면 지장이 없게끔 수배는 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박 대령의 그 묘한 웃음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군수 참모는 그 문제는 G2, G3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물으니 어느 참모도 꼭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참모들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 유재흥 차장이 말했다 그러면 육본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 오늘 현재 육본의 결심에는 변동이 없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김종평 국장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안대령, 잘됐수다 라고 했다 나는 잘됐수다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리둥절했다 그날 회의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무거운 분위기였고 국가의 운명이 이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이권 전쟁과 사랑 최선의 길이 열리는 이승만 육군총장 비서실장 안광호 대령은 새벽 3시쯤 이종찬 총장을 관사로 찾아가 참모회의의 결정을 보고 했다 이 총장은 오늘 현재 육본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고? 라고 반문하더니 웃더라고 한다 안광호는 그 참모회의를 누가 소집했고 누가 2계대대의 부산 파병을 제안했을까 왜 이용문 작전국장은 참석하지 않고 박정희 차장이 대신 참석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지니고 다녔다 그는 이종찬 총장과 함께 미국 참모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물어봤다 그 회의는 누구의 발상이었습니까? 이종찬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박정희 그 사람은 인물이야 라고 했다 안광호가 동감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종장은 어떤 점이 그렇더냐라고 되물었다 그날 밤 박정희 대령의 표정을 보니 그가 명령만 내리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때나 유재형 차장이 부산 파병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때 흔들림이 없더군요 저는 박정희는 청탁을 같이 들이마실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봤네 이참모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평 정부국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박정희 대령이었다 라고 증언했다 파병 문제가 의제였으니 작전국장을 대리한 박정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당시 이승만을 실각시킬 목적의 군대 동원에 대해서는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작전과장 유원식 중령은 박정희 대령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이종찬, 이용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의제만 상정해놓고 회의에서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다 대령으로서는 회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단독으로 이런 중대한 회의를 소집했을 일은 없다 그는 이용문 국장이든 이종찬 총장이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이다 파병이 결이 되려면 이종찬 총장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했는데 이날 그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다면 이용문 국장이라도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그는 자리를 피했다 이 국장은 아마도 박정희 대령으로 하여금 의제를 상정시켜 참모회의의 분위기를 떠보려 했을 것이다 그날 밤 참모회의 의장이 된 유재응 차장은 그 며칠 전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이었다 육본에서 지금 흥사단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에게 항명한 이종찬 총장을 포살해야 해 불발로 끝난 이날 참모회의는 박정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그때 육본이 이계대대를 부산으로 파견하여 이승만의 계엄군 헌병 이계중대를 접수해버렸다면 거의 틀림없이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야당을 탄압하던 물리력이 사라지면 국회가 정상화되어 간선으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았을 것이다 미국 측도 그런 군사 개입이 신속하게 충돌 없이 성공하면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추인해버렸을 것이다 그때 육본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었고 그 상황의 한복판에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뒤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무덤까지 갔다 훗날 닉슨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를 자동적으로 녹음하도록 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게 약점이 되어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혼인하는 것을 본 박정희는 경멸조로 말했다고 한다 닉슨, 그자는 회고록 쓸 일이 있었나? 회고록을 쓸 자료를 모기 위하여 녹음을 했는가란 말인데 박정희는 회고록을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개조된 대한민국이 바로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육본 심야회의 며칠 뒤인 6월 4일 미국 정부는 이승만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 이날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이런 유지에 지시를 했다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미국과 유엔의 이익과 합치된다고 우리는 결론 내렸다 이승만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혀야 그는 국내외에서 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택상 총리와 협조하여 총리가 제안한 타협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라 장택상의 타협안이란 이승만 측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제 개헌안 중 직선제와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제3의 개헌안을 가리킨다 사실상 직선제 개헌안이나 다름없었다 미국 정부의 이승만 지지는 6월 4일 에치슨 국무장관이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합동회의를 주재한 뒤 결정한 것이다 이 결론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을 비롯한 군부의 견해를 많이 반영했다 요컨대 유엔군이 직접 이승만 제거에 나서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갖고 있고 우선은 미국 대사관과 미군이 객관적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승만과 야당 사이의 타협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이 타협이란 이승만의 재직권을 가능케 할 발췌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이용문, 박정희 계열과 미국의 희망을 걸고 있던 야당 세력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만 자력 돌파가 불가능한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본국 출장에서 부산 임시수도로 귀임한 무초, 주한미국 대사는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고 개험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그는 다음 날 신익희 국회의장을 찾아갔다 무초는 이제는 양쪽이 조금씩 양보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세가 자기 편으로 기울었음을 간파하고 더욱 강공으로 나왔다 6월 12일 친여단체가 주최하는 반민족 국회 해산 국민 총걸기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시위군중은 국회를 외세의 앞잡이라고 규탄하고 외국에 의한 내정 간섭에 배격을 외쳤다 군중은 미 대사관 건물과 경남도청 건물에 있던 국회로 돌입하려 했으나 저지됐다 주한미 대사관에서는 이승만 재선을 눈감아주는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승만의 정치 공작을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범석 내무장관을 반미 강경파로 규정 그와 족청 세력을 이승만으로부터 떼내는 정치 공작을 시작한다 미국은 이를 이승만 정권의 순화 라고 개념 규정했다 1952년 6월 21일 장택상 총리가 조직한 신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실상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인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택상 총리 측은 이런 말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전국의 혼란이 계속되면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하고 군정을 실시하려 할 것이다 군정보다는 발췌 개헌이 낫지 않은가 독안에 든 쥐를 잡으려고 독까지 깰 수는 없지 않은가 6월 24일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이승만과 요담한 뒤 그 내용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을 경유해 미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문에 따르면 이승만은 야당은 미국 측이 자신들을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이승만은 또 국회를 해산하지 말라는 미국 측의 요청을 어떻게 하든지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색을 냈다 이 대통령은 또 신태형 국방장관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후임자를 찾고 있다 손오한일 해군참모총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벤플리트 사령관은 손 제독이면 저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벤플리트는 대통령은 자신에 넘쳐 있었고 결국은 이번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했다 국회에서의 개헌한 폭을 다가오고 있던 6월 25일 미 합참은 흥미있는 전문을 도쿄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내려보낸다 지금의 한국 정세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악화돼 유엔군의 군사 작전이 방해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라 그러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유엔의 한국위원회 주한 미국대사관 유엔군 사령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승만이 거절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한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내정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 정부가 동의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첫째, 한국군의 육군 참모총장에게 육군과 경찰 및 유사 군사단체의 모든 병력을 장악하게 한 다음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정책상 한국군만 동원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군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며 조속히 민간정부로 복귀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함해 있어서 한국 육군의 참모총장을 믿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하라 이 지시는 실시준비명령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클라크가 작성한 계획은 합참으로부터 지시받은 기준을 다소 수정한 것이었다 즉, 군사개입의 주체를 한국군에서 유엔군으로 바꿨다 클라크는 만약 한국군을 그런 목적으로 동원했다가는 내전에 위험성이 생긴다 라고 지적했다 이승만을 몇 가지 구실을 붙여 서울로 유인한 다음 그 사이 유엔군이 부산 임시수도에 진주하여 이승만의 독재적 행동을 도와준 50명에서 100명의 인사를 체포하고 이승만의 추인을 받는다 만약 그가 추인을 거부하면 장택상 총리에게 이를 요구한다 총리도 추인을 거부하면 유엔군 사령부 아래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군정을 실시한다 클라크는 이 계획안을 7월 5일 미 합참에 보냈다 그 하루 전에 국회는 장택상 총리가 제안한 발췌 개연안을 163명의 기립 찬성 기권 세표로 가결시킴으로써 이승만에게 굴복하고 재선의 길을 터줬다 따라서 미군에 의한 비상조치에 필요성이 해소된 다음에 비상계획안이 올라간 것이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승만의 재직권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계속 강경론을 펴니까 마지못해 따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유인하여 납치한다는 과격한 내용을 담은 이 계획은 합참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붙들고 늘어질 때마다 꺼내보는 문서가 된다 부산 정치파동은 그 뒤 우리나라에서 계속되는 정쟁의 전형이 되었다 즉 집권자의 독주를 야당이 공격하면 집권자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야당을 공격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식 정치 이념을 잘 따르는 야당을 지원하는 척 하지만 집권자가 상황을 장악하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독재와 사대주의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은 주체적 정치 철학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해본 적이 거의 없는 나라의 정치문화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측선제 개헌에 성공하자 7월 22일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을 해임하고 3군단장 백선엽 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은 인사훈 백 신임총장에게 그간 퍽 위태로웠어 라고 말했다 이용문 국장은 수도사단장으로 나가고 장창국 준장이 들어왔다 반 이승만 입장이 강했던 김종평 준장은 제주도 훈련소 부소장으로 좌천됐다 박정희 대령은 유임됐다 그는 아직 이용문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미군은 이종찬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미국 참모대학에 유학하도록 주선했다 이용문은 이 임식에서 작정국 직원들에게 군인은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박정희는 이종찬, 이용문과 헤어지게 된다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가 그래도 높게 평가한 두 선배 장군이 이용문, 이종찬이었다 이용문이 일찍 죽지 않고 이종찬이 적극적이었으면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의 지도자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용문은 거침이 없이 활달하고 이종찬은 강직한 사람이었다 박정희는 겉으로는 강직한 모습이지만 아주 유연한 정신을 품고 있는 이었다 이용문과 박정희는 규칙을 부수면서도 이 세상을 개조해보겠다는 야심을 지녔으나 이종찬은 군인으로서의 윤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당시 한국군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과 식견을 지녔을 세 사람이 육군의 명령 개통을 장악하고 있을 때 쿠데타의 기회는 이렇게 왔다가 스쳐 지나갔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지만 박정희에게는 다시 온다 5.16 쿠데타 때 미국의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의 이 경험은 산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딸 그네의 출생 1952년 여름전선은 38도선을 따라 교착되어 쌍방 100만 명이 넘는 중무장한 군대가 서로를 비벼대고 지디기는 고지 쟁탈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기동전보다도 더 참혹한 고지전과 참호전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박정희는 부산 정치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가 1952년 7월 2일 밤에 쓴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라는 시가 있다 밤은 깊어만 갈수록 고요해지는군 대리석같이 하얀 피부 보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훈을 뿜는 듯한 그 얼굴 숨소리 가늘게 멀리 행복의 꿈나라를 거니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잠든 얼굴 더욱 예쁘고 평화의 상징 사랑의 권하여 아, 그대의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가닥 실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전정 옷과도 같이 금과도 같이 아무리 혼탁한 새 속에 젖을지언정 길이 빛나고 길이 아름다워라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착돼 한 개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되고 완성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밤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주오 그대 편히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밤이 다 가도록 새날이 오도록 나는 그대 옆에서 그대를 보고 앉아 이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아내에 대한 존경심에 가까운 사랑을 소박한 시어로서 고백한 이 글을 읽어보며 박정희는 유경수로부터 일종의 모성애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박정희의 행복감을 더욱 충만시켜준 것은 이때 생후 다섯 달이 된 딸 그네의 존재였다 그 전에 유경수는 그네를 임신하고 입덧을 시작하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겠지만 틈만 나면 빨래를 했다고 한다 손가락 끝이 갈라질 정도였다 밤에는 털실로 뜨개질을 하여 아기옷을 미리 짜뒀다 1952년 2월 1일 저녁 대구시 삼덕동 셋집에서 유경수가 산통을 시작했을 때 처제 유계수와 장모 이경령은 집에 없었다 박정희는 산파를 불러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옆방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참다 못한 박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유경수는 책상다리를 붙들고 힘을 주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저렇게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잠시만 참아요 산파는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다 박정희는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지키고 있었다 새벽에 출산 딸이었다 아침에 처제 유계수가 돌아왔다 한동안 박정희는 점심때에 일부러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처제와 함께 그네를 목욕시켜주기도 했다 박정희는 딸의 성장과정을 담아두려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이름은 박정희가 옥편을 뒤져서 지은 것이다 무궁화 근자는 조국을 상징한다 박정희와 이혼한 김호남 사이에서 낳은 첫 딸 재옥은 이쯤 고향에서 살면서 주로 편지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정희의 조카 박재석의 집에 살 때 재옥은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편지를 자주 썼다 아버지 제게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데 저는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합니까 사촌 오빠가 저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겠어요 저는 또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오빠도 고생스럽고 저도 힘들고요 이런 편지에 대해서 박정희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니 열심히 살아라는 요지에 답장을 하고 학교 공납금과 함께 보냈다 박재옥이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들은 것은 구미여 중에 다니고 있던 때였다 그네가 태어난 직후였다 재옥은 집안 어른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벌써 오래전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용문 준장이 작전국장에서 수도사장장으로 나간 석 달 뒤인 1952년 10월에 포병으로 전과했다 당시 육군 포병감 신흥규는 포병을 증간하면서 포병단장 요원으로 고참대령 20여 명을 뽑아 교육시켰는데 그 가운데 박정희가 들어있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그 뒤 장성 진급이 유리해졌다 포병 장교들은 당시로선 비교적 지식 수준이 높았다 포병 장교들은 업무상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고 한다 그들은 무기는 짧을수록 배신한다고 말하곤 했다 권총이 배신을 많이 하고 대포를 가진 포병은 충직하다는 농담이다 박정희는 광주 포병학교에서 넉 달간 교육을 받았다 유경수는 딸 그네를 포대기에 감싸안고 광주로 따라가 동명동에 새빵을 얻었다 이때 유경수와 딸을 L19 비행기로 태어날랐던 조종사는 이삿짐이 경비행기에도 실을 만큼 단출한데 놀랐다고 한다 박정희는 1953년 2월에 포병학교를 졸업한 뒤 2군 포병단장으로 임명되어 광주에 머물면서 신설작업을 지휘했다 그는 5월 9일에는 3군단 포병단장으로 전보돼 조직과 인원 편성을 하기 시작했다 구사단 창설 때도 산파역을 한 적이 있는 박정희는 조직하고 건설하는 일과는 인연이 많은 사람이었다 1953년 6월 24일 오후 당시 대구에서 영남일보 주필로 있던 시인 구상에게 박정희 대령으로부터 인편으로 연락이 왔다 오늘 오후 이용문 장군이 남원에서 대구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퇴근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우리 셋이서 한잔하자는 요지였다 당시 이용문 준장은 남원의 사령부가 있는 남부경비사령부 사령관이었다 군과 경찰을 지휘하여 지리산에 공비토거를 하고 있었다 이용문 장군은 작전국장에서 수도사전장으로 전보돼 석 달간 수도고지 전투를 치르고 1952년 10월 20일에 남경사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수도고지는 강원도 금성군에 있는 해발 600m의 작은 산이었다 전략적으로는 큰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 고지를 중공군이 빼앗아가자 격전이 벌어졌다 이용문 사단장은 이 전투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 정도 고지에 이런 출혈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가졌던 것 같다 유재형 이군단장은 이용문 사단장의 부대장악이 극히 불량하여 그를 송효찬 장군으로 교체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1953년 6월 24일 밤 대구 영남일보주필 구상은 이용문에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가 박정희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장군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요지였다 반내미 자식아 죽긴 왜 죽어 이런 말이 무심코 튀어나왔다 이용문 남부경비사령관은 이날 오후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남원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이 장군이 이렇게 날씨가 나쁜데 뜰 수 있겠나 하고 조종사에게 물으니 조종사는 운복만 넘으면 대구까지는 훤히 뚫렸습니다 라고 했다 이용문은 부사령관 유해준 대령과 바둑을 두다가 느릿느릿 비행장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유해준은 한참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장군이 비행장에서도 상당히 지체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중인 유해준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운봉고개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죽은 사람은 미군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대구 비행장으로 연락을 해보니 이용문의 비행기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키가 크고 피부색이 하얀 이용문을 미군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25일 아침에 현장에 도착한 이용문의 장남 이건계에 따르면 비행기는 논두렁의 기체에 앞부분이 처박혀 있었다고 한다 이용문은 뒷자리에서 죽어있었다 조종사도 사망했다 이용문은 그때 37이었다 이용문이 살아있었더라면 박정희는 그를 추대하여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존심 강한 박정희가 진심으로 복속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 이용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이용문의 유족에 대해 박정희는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박정희는 이용문의 기일이 되면 꼭 유경수와 함께 미망인 김정자 여사의 집에 들러 한참 생각이 잠겨 있곤 했다 자신도 가난에 쪼들리고 있으면서 돈을 모아 유족의 생활비를 보태주었다 5.16 뒤 대구 근교에 있던 이용문의 묘소를 수유리로 옮기는 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었다 이용문의 동상을 세울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연구자들에게 취지문을 보냈는데 박정희 구상명의로 되어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이용문 장군배 쟁탈 승마대회는 기병장교 출신은 이용문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이 행사도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장남이건계 검사를 불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한 뒤 31살에 서울시경 국장으로 내보낸 것도 박정희였다 박정희 대령은 1953년 7월 휴전 직전에 광주에서 창설한 3군단 포병단 요원들을 데리고 강원도 양구로 이동했다 당시 군단장은 강문봉 손장이었다 강문봉은 박정희보다 6살이 아래였고 만주군관학교 2년 후배였지만 조선경비대에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됐다 박정희는 상관대접을 깎듯이 했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75년에 강문봉은 정일관 대통령 추대사건에 연루돼 수례죄로 구속되고 징역을 살았다 이 사건은 정일관, 강문봉 콤비에 대한 박정희의 의심을 이용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3군단 포병단장 시절 박정희의 전속 부관은 새 박사로 유명한 원병호 중위였다 원교수에 따르면 박정희는 포병단에 파견된 미군 고문단과는 사이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미군 장교가 턱도 없는 참견을 한다 싶으면 우리말로 그 잠꼬대 그만하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통역 장교는 적당히 통역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미군 고문단은 한국군 취사장에서 한 200m 떨어진 위쪽에 변소를 지으려고 했다 박대령이 따졌다 미군 측에서는 지하수에 분뇨가 스며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밥 짓는 데 가까이 변소를 내는 것은 우리 풍습에 어긋난다 한국당에서는 한국 풍습에 따르라고 하여 끝내 못 짓게 했다 박대령은 고문당장 베이커 중령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상부에 올린 것을 알고는 베이커 중령을 불러 꼬치꼬치 따지기도 했다 그때 부단장은 낙동강 전선에서 귀순해왔던 인민군 포병 중자 출신 정봉욱 대령이었다 미군에서는 남로당 전력자와 인민군 출신이 같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정대령을 다른 부대로 보내도록 했다 박정희는 정대령이 귀순한 것은 인민군이 유리할 때인데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정봉욱은 나중에 5.16 거사에도 가담했고 소장으로 예편했다 전속부관 원중희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부하들에게 손찌검이나 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박정희의 가장 큰 욕은 쥐이봉으로 철모를 가볍게 치면서 밥통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원병호는 담대하게만 보이는 박정희 단장이 의외로 소심한 면이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상관들에게 브리핑할 때는 긴장하여 손을 떨곤 했다는 것이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은 뒤 판문점의 휴전 협상은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해 중공 측이 크게 양보하는 바람에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휴전을 반대해온 이승만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거절하자 4월 24일 미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휴전 협정 후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에 잔류하게 되면 한국군은 유엔군의 지위로부터 이탈, 독자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것이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반공포로들을 석방, 낱바지에 이른 휴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황한 미국 정부는 1년 전 부산 정치 파동 때 작성해두었던 이승만 제거 계획을 다시 꺼내 보완하는 한편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이 휴전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군을 단독으로 북진시킨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월 30일 이승만 제거 계획을 벌이고 한미 상호방위협정 체결이란 회유책을 선택한다 1년 전 부산 정치 파동 때 미국 측이 희망했던 대로 친미적인 장면이 새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가 조용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휴전을 받아들였다면 휴전 이후에 한국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베트남처럼 공산화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아이젠하워 정부가 단독 북진이란 시한폭탄을 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됐다 그렇게도 이승만을 미워했던 미국은 지금에 와서는 이승만의 그 악착 같았던 도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젠하워 정부가 감사합니다.